오무니. 나무니 선배님 해서 이게 완벽하게 완성이 됐는데 이 제목의 뜻 뭘까요? 오무니. 이게 원래 충청도 사투리로 어머니라는 어떤 좀 내포되어 있어요. 그래서 어머니, 오무니, 나무니. 오무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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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니. 그렇게 해서 어쨌든 제목이 처음에는 선생님이 살짝 오무니라는 제목에 좀 바꿨으면 좋겠다. 굳이 내 이름을 이렇게 내세우는 거는. 부담스러워 하셨죠. 그런데 저희가 계속 선생님은 사람들의 어머니고 우리의 어머니고 이래서 너무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고 함께 또 승낙을 해주셔서.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그런 어머니, 오무니 생각해서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렇네요. 국민어머니, 우리 나무니 선배님이 제목 처음에 들으셨으면 어떠셨어요? 아, 난 너무 황석해가지고. 엄마 돼가지고 이래도 되는 거야? 이제 그런 마음이 많았죠. 그렇죠. 이건 마지막 적응 엄청난 정확한 관광 einfach 막 어 ste